아 아 문 열어봐 저 진우씨하고 합치려는 거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유수연한테 미련 있어? 이번에 나도 네 어머니 생각과 다르지 않다 설마 저희 장모님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대체 무슨 생각이 뭐예요? 유수연씨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? 내일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결국 우리 아빠를 죽인 건 차호영이었어